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네, 만유네이라고 하지만 제가 딱 키워드를 잡은 것은 중국 전인데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오늘이 거의 폐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홍콩 특별행정부 선거제도 완비에 대한 결정안을 아마 표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선거인단에서 반중 성향의 구의원 의회를 좀 자석을 117석을 없어지는 대신에 오히려 지금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단을 친중세력목 자체를 한 400여석 늘리고요. 그 다음에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수와 홍콩의회인 입법회 의원 수도 아마 각각 1200에서 1500명 이렇게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친중적인 이러한 성향으로 홍콩 입법이나 선거인단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발휘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이 있는 만큼의 국제적인 정치에 대해서 아마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핫 키워드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전인대가 폐막을 하는 가운데 이제 홍콩 선거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텐데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 홍콩과 관련해서 미중관계에도 또 여러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올 소식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로서는 좀 테마로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라고 줄여서 하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창궐하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중국하고 베트남 새로운 ASP 발병 사례가 지금 보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까지 좀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좀 상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원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천군, 춘천시, 양구군, 여기에서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라고 하죠. 광역 울타리 밖에서 아무래도 야생 멧돼지 3마리가 ASF에 대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테마와 그 다음에 또 반사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육개 테마, 그 다음에 사료 테마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핫 키워드로서 종목 키워드, 업종 키워드로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키워드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 육개나 사료, 동물 백신 관련주 같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종목 키워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키워드는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쿠팡입니다. 쿠팡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키워드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이제 하루 앞에 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주관하는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JP모건, 도이치뱅크 등 10곳에 쿠팡의 희망 공모가를 27달러에서 30달러로 이렇게 좀 산정을 했었는데요. IPO를 대상으로 하는 1억 2천만 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아무래도 산정일 우리나라 시간으로서 오늘 아침 새벽에 좀 현지 시간으로서 11일 날 이렇게 좀 알려질 것으로 좀 예청이 됐는데요. 쿠팡에서는 지금 공모 희망가 자체를 지금 기존 대비해서 한 4에서 5달러 정도 상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2달러에서 34달러로 좀 이렇게 상향 제시했는데요. 이 공모 희망가가 34달러로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최대치로 좀 이렇게 산정이 된다고 하면 무려 40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6천 3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환산한 기업 가치는 무려 580억 달러 즉 66조 원으로 환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우리나라의 최대 유통기업이고 온라인 유통기업이고 최대 업계 1위에 지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여태까지 좀 이어졌고요. 오히려 상장 이슈 이후에는 다소 좀 매물들이 출현할 수 있는 점 하지만 쿠팡에 대한 상장 이슈 기대감으로 종목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